남동구 의회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주변의 대형 물류센터 신축과 관련해 구 집행부는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4일 임혜숙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구청 건축과와 물류센터 신축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물류센터 신축으로 생태계 파괴와 교통 혼잡, 아이들의 안전, 조망권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12월 대형 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가 남동구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구는 지난 1월 인천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